바이낙스 나우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자가검진 키트입니다. 각 키트에는 2회 검사문이 들어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2, 3일 후에 같은 내용의 검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바이낙스 나우 진단 키트 검사하시기 전에 손을 먼저 깨끗이 씻거나 소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테스터 카드 포장을 뜯고 테스터 카드를 꺼내 평평한 테이블 위에 올려놔주세요. 테스터 카드 결과창에 파란 줄이 보이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파란 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 테스터 카드를 사용하지 마세요. 테스터 카드 결과창에 파란 줄이 보이는지 확인하신 후 테스터 카드를 열어주세요. 액체가 들어있는 드로퍼병 뚜껑을 벗기시고 테스터 카드에 보이시는 첫 번째 홀 안에 정확히 6방울 떨어뜨려주세요. 만약 6방울 미만을 떨어뜨리실 경우 잘못된 음성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검체 제취를 위해 명봉을 개봉하시고 개봉하신 명봉으로 양쪽 코코멍 안쪽 비강을 각 5회 이상 회전시킵니다. 약 1분의 1에서 3분의 4인치가 적당합니다. 검체가 묻은 명봉을 조심스럽게 콧구멍 밖으로 빼냅니다. 빼낸 명봉 팁을 테스터 카드에 보이시는 두 번째 홀에 끼워 명봉 팁이 첫 번째 홀까지 보이게 연결시켜주세요. 연결된 명봉을 총 3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총 3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신 후 명봉은 그대로 둡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접착 라이너를 조심히 뜯어주신 후 테스터 카드를 꾹 눌러 닫아주세요. 정확히 15분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15분 전 혹은 30분이 지나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안되니 시간을 준수하세요. 15분이 지났으면 테스터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두 줄이면 결과는 양성입니다. 한 줄이면 결과는 음성입니다. 64 분한테는uine 됩니다. 68 분은 금경정iler 12번 초